뜨거운 물을 좀 받아볼까? 보일러 틀었나? 어 됐다. 뜨거운 물 넣고 이렇게 뿌려볼까? 우와 이게 몸이 진짜 크다. 야 이거는 건강 건강 반신욕이야 건강 반신욕. 몸에 좋은데 뭐 어때? 우와 얘가 오가픈데 됐어. 잘 퍼지게 어헝 이거 내가 이거인가? 너 뭐 너 혼자 찜질하고 있니? 찜질하고요? 야 너 그거 뭐야? 들어오세요. 어? 어머 어머. 약초야? 지금 완전 약탕입니다. 오늘 산도 올라갔다 오셔가지고 피곤하실까봐. 우와. 우와 따뜻해. 오 세상에. 어우 따뜻해. 아 너무 좋다. 양머리도 해야 돼요 이거. 양머리? 아 근데 이건 너무 좋다 조격. 이거 진짜 몸에 좋은 거 다 넣었어요 지금. 몸에 좋은 거는 다 먹었어야 되는데 어? 아 이거 우리 아까 더덕 가져온 거 그거 보여주려고. 어 그럼 우리 밥 여기서 먹는 거예요? 그렇지. 우와. 우와 대사. 깬 되네요. 여름 아니 캣네. 이게 10년. 20 30 40 50 60. 와 그건 진짜 두껍다. 70 80 80 90. 100년. 100 이게 100. 100년. 송민이는 오늘 캔 게 없잖아. 아니 제가 10년짜리 캣해를 10년짜리 캣했어 그 저 10년짜리. 너 너 니 거 이건 거 같아. 종민이 거. 이야. 와 대박이다. 많이 많이 굽진 말고. 살짝씩만.. 타는 거 아니야? 탄다 탐. 나눠서, 나눠서 굽자 형수. 너무 많으니까 형수 잠깐만요. 두꺼운 건 두꺼운 거대로. 그렇죠. 네 작은 거부터. 장이라도 갖고 올까요? 그래도? 그러게 초고추장이라도 뭐 장이 있어요. 이집에 없어요? 소... 소금도 없쥬? 없쥬? 제가 얼른... 얼른 해올게요 수건들... 여기 있대요 소금이랑 그런 거 딱 괜찮은데 갈 수 있어요? 고구마가 같이 벗겨지네? 근데 이거 그냥 벗겨지는데? 얇은 건 한번 해봐 얇은 건 이거? 얘는... 우와! 우와 싹 벗겨진다 얘는 우와! 우와! 어떠니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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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진짜 좋다 소금을 하나 먹어 이거 진짜 몸이 좋은 거 같아 다 먹어 감자 같네 보양식 같은데 보양식 옆으로 줄게 나 손톱 보면 왜 이렇게 갑자기... 묘하지? 매일아 들어가셔가지고 아 맞아 그거...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? 내가 진짜... 직접요? 요즘... 와... 야 이거 향 중인다 야 몇 점 먹었는지 생각해라 10년 이상은 안 된다 몇 년 드셨어요? 나? 제일 많이 드셨어요 아 흙도 다 먹었어 근데 왜 이것밖에 없지? 아까 꽤 있는 거 같아 지금 너무 먼 거 아니야? 넌 몇 년 먹은 거야? 아니야! 뿌리 먹었어요 뿌리 그렇게 자르다가 우리 다 먹겠다 진짜 이렇게 먹어버리면 안 되는데 지금 양념장 하고 있는데 오신다 오신다 거의 다 먹은 분위기에 유진아 어떡하지 지금 양념장 보다도 어 어 어 제가 지금 밥솥에서 지금 떡? 떡? 가래떡을 발견했어요 이야 얘 봐 와 꿀 꿀! 꿀과 어우 따뜻해 근데 양념장이 미안하게 맞네 저렇게도 먹고 그치? 와 양념하니까 더 맛있다 그럼 괜찮아요? 이렇게 해서 잘라서 우리 양념에다가 그냥 먹자 찍어서 어우 너무 좋다 날씨만 허락되면 또 갈래? 날씨만 허락되면 또 갈래? 네? 또 깨로 또 갈래? 다 갈래? 너무 맛있겠다 젓가락 같은 데 꽂아 놓을까요? 젓가락 같은 데 꽂아 놓을까요? 또? 어우 너무 좋은 생각이다 아 그래요? 저 따뜻한 데 구워야 돼 대나 봐봐요 앞뒤로 한 번씩만 해주고 꽂혔어요 네! 우와 이상하십니다 오늘 또 아 오늘 하루 또 저양념 한번 발라볼게 어떤 거 저양념? 특이한데? 야 너 해봐요 역시 20대야 역시 우린 꿀 밖에 몰라 그럼 떡꼬치 마냥 음 으음 어 이거 뭐야? 맞아 이게 그 정도 내가? 이거 발라볼거다 그러면 떡꼬치잖아 음 음 쪼쪼하다 어때? 맛있다 신나요? 아 내가 또 안 할 수도 없네 아 아 그 맛있겠다 맛있겠다 떡은 치워라 더덕 간다 더덕 양념방 후라기가 대박이다 이 건강한 이 건강한 양념 냄새가 기가 막힌다 다섯 개만 그만 이준 양념은 아 쏘양념이라고 아 어머 세상에 우리 다섯 명이 아 저기 병비 안 먹지? 아 저기 병비 안 먹지? 아 저기 병비 안 먹지? 아니요 저 먹는데 양념 먹어 야 갑자기 야 갑자기 먹어 아 양념은 먹을 거예요 아 그래? 우와 우와 잘 익어간다 그치? 어머 어머 야 양념 바르니까 이게 잘 익네 아 돌립니다 네 잘 돌려 스피드 어이 스피드 어이 야 너 사람 불안하게 만드냐 그게 종민의 매력이야 늘 불안하면서 뭔가 챙겨야 될 것 같은 그치?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아요 충분하죠? 네 오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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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놈아 왜 그래요 아 왜 그래 다 익었어 다 익었어 다 익었어 다 익었어 다 익었어 다 익었어 아우 맛있어 어쩜 그렇게 플레이팅도 이쁘게 하세요 와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놓치니 우린 막혀 막 올라가세요 한 번 더 뒤집어 야 양념 하나 플레이팅 하나 하나씩 먹으면 돼 하나씩. 숫자 맞춰서 보는 거야. 싸울까봐. 제가 제일 작은 거 먹을게요. 그래. 그냥 먹어봐봐. 또 잘라고 먹어봐요. 파는 또 다 걷어내네. 이거 파까지 걷어낸다. 아 형 그런 거니. 저 이건 고추장맛이 지금 거의. 맛있어, 맛있어. 그래도 건강이니까. 경규야. 양념이 기가 막혀. 양념 맛이 아니야. 거덩 맛이 아니야? 양념치킨이에요. 큰 거, 큰 거. 양념까지 하셨는데. 10년에 금지 금세가 10년짜리로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이걸 먼저 먹었어야 됐는데. 아 그래도 너무, 너무 맛있어. 보시는 분들도 너무 죄송해요. 공감하고 있어, 진짜. 시청자분들도 엄청 드시고 싶을 거 같아. 형이 대표로 사과해요, 죄송하다고. 형이 대표로 사과해요, 죄송하다고. 아니 대표로 제가 먹는 거 아니지. 하하하하하